새해 시작에서 기획재정부가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는데요. 이달부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상향합니다. 또 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 또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.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반갑지만 이왕이면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긍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